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립을 외치며 닭다리 처먹다가 파혼당하게 생긴 그런 남자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어? 아니 우리 엄마가 닭다리를 아들이 나한테만 주니까 기분이 더럽다는 여친 아니 이건 그냥 우리 엄마가 딸같아가지고 그런건데 이거를 이해 못하네? 원제 부모님과 여자친구와의 사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가 부모님이라고 썼지만 정확히는 저희 엄마와의 문제이고요 여자친구는 결혼을 전제로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저희 본가에 종종 데리고 가는데요 한 번은 거길 다녀오고 나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자세한건 이야기 안하고 결혼하면 어머님 시어머니 값을 엄청 할 것 같아 이러면서요 그래서 뭔데? 내가 못 본 건 뭔 일 있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말을 안하고 저한테 계속 화만 내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자식들이 다 그럴 겁니다 자기 부모가 어떤 점이 이상하고 또 나쁜지 또 어떤 점이 사람을 또 섭섭하게 만드는지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수십 년을 부모님과 같이 살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게 무엇이든 익숙해진 것 때문에 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한테 우리 엄마 원래 그런 분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섭섭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누군가가 맞고 또 누군가는 틀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다른 거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말이죠 중간에 있는 입장이고 저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봐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한쪽이 그지 같고 비상식적으로 잘못한 게 아닌 이상 여기서 저는 그 누구의 편도 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쪽 모두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만약 제가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맞고 또 누군가는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의 사이가 좁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멀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몇 달을 지나고 이제 다 잊혀지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부모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말이 이거예요 그때 저희 엄마가 닭볶음탕을 해주셨는데 다리랑 날개 등 맛있는 부분은 저와 저희 아빠한테만 나눠주고 손님인 자기는 안 챙겨주더라 닭 모가지만 주더라 나 진짜 섭섭했다 이런 말을 그제서야 꺼내는데 이 말을 들으니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갑질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걸 느끼게 됐죠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여친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저희 형이 예비 형수님을 집에 데려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갔는데요 형들 형과 형수님 내외가 가고 난 뒤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도 쟤는 첫째 며느리인데 얘가 딱 보니까 이게 어쩌고 저쩌고 거지같고 그래서 나는 참 마음이 안 든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야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번에 여친이 저희 집에 왔을 때 그 닭볶음탕 그 기분들이 절대 허상이 아니었다는 걸 이때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여하튼 저는요 저희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걸 듣고 되게 놀랐고 또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엄마 옛날 사람이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 데려왔다고 옛날처럼 하길 바라는 거냐고 딸도 있으면서 말이야 그냥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라 생각을 하고 뭘 하든 좋게 봐주면 되는 거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못마땅히 하는 거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여자친구와 저희 엄마의 관계도 엄마가 생각을 바꾸고 친딸처럼 생각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 저는 중간 입장에서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참고로 저는 중립입니다 왜? 아까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저는 어느 한쪽만 대놓고 편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서로가 적게 되는 걸 부추기는 그런 꼬라지가 되는 거니까 나는 무조건 중립 가운데 있을 거야 편 안 들어줄 거라고 아 물론 저희 엄마가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제 나름 푸시할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며 또 여자분들은 남편이 어떻게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참고로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가에 가면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포스기 프로그램도 받으려야 되고 신메뉴 관련이나 또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인터넷도 받으려야 되고 뭐 그 외 여러 가지 잔물들을 처리하는데 여자친구가 이것도 기분 나쁘대요 자기를 내버려 두고 다른 거 한다고 엄청 섭섭해하고 화를 오지게 냅니다 그래서 제가 야 나는 뭐 몸이 몇 개나 되냐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안 도와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면서 몇 번 크게 싸웠는데 아 이번에 저희 엄마 상황을 직시하니 그때도 생각이 나고 뭔가 좀 미안해집니다 댓글 1번 이 남자가 진짜 거지 같은 게 뭐냐면요 지가 가운데서 중립을 지키는 게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니 여자친구말이야 너 아니면 니네 집에서 그딴 거지같고 서러운 일 당할 일도 없는 거 몰라요? 지 마누라 지 여자친구 방패도 제대로 못 대주면서 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여자가 그 집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은 딱 너 하나뿐인데 말이야 댓글 엄밀히 말하면 이건 중립도 아니죠 이런 놈들 보면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옛날 사람이잖아 니가 이해를 좀 해 이러면서 아내한테만 희생과 배려를 강요하죠 그러다 이혼을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엄마를 맡고 설득하는 것보다 그냥 지 마누라가 한번 더 참아주는 게 지는 편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놓고 지는 처갈대 까면 발 뻗고 쳐 자빠져 잠만 자겠지 2번 지가 안 당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중립은 무슨 개뿔 야 혼자 닭다리 차먹는 게 니가 말하는 중립이냐 안 챙겨준 거죠 본인도 여자친구가 뭘 먹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쓴 겁니다 느낌이 오죠 2번 야 니네 장인어른이 아무 이유도 없이 너를 졸라게 갈구는데 니 마누라가 나는 누구 편도 될 수가 없어 둘이 알아서 해 나는 중립이니까 이러면 기분 진짜 좋겠다 그지 역지 사지가 안되는 이런 놈들 그냥 너 결혼 포기하고 엄마랑 둘이 살아라 뭐야 뭐야 정말 미친 건가 여자친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니네 엄마한테 구박을 당하고 있는데 중립을 지키겠다고 솔직히 님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단순 입장차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라면 누구 한쪽 편들기 어려울 거 압니다 힘들죠 하지만 대부분의 고부 갈등은 시어머니의 잘못된 며느리관 지나친 도리강요 사람으로서의 존중 부족 은연 중에 야는 내가 홀대를 해도 된다 그런 존재야 라는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물론 개념 빠진 미친 며느리들도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경우라는 거 고부 갈등이 특히 쓴이의 어머니도 제가 지금 말한 경우로 보이고 님도 제대로 인지를 했네 그러다 당신은 지금 같은 중립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로? 4번 원래 그런 분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니 완전히 미쳤구나 야 누가 보면 대비마마라도 모시고 사는 줄 알겠네 5번 이런 인간이랑 결혼하면 진짜 오지게 피곤하죠 특히 시가랑 가까울 경우 그냥 헬이야 헬 지옥이라고 툭 하면 불러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게 불보듯 뻔하고 또 저런 시어머니들 공통점이 있잖아 아들내미 장가 보내도 독립을 시켰다는 생각 절대 안 해요 며느리가 자기 가족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지 아니 무술이가 6번 이게 미친 건가? 야 중간 역할이라고 하는 건 말이지 어? 중립의 입장에서 누구의 편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니네 가족들 사이에 이방인으로 낯선 곳에 와 있는 니 여자친구 혹은 니 마누라 방패 마귀가 되어주고 편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중간 역할이야 이 자식아 중립? 니가 뭐 스위스냐? 7번 왕 너는 여친 오빠나 아빠가 졸라게 갈고도 여친이 나몰라라 하면 행복해하는 그런 타입인가 봐요 일단 먼저 당해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이 그지같은 놈아 나 같으면 너라는 놈 쭉 자 괴롭히고 바로 뻥 찼어 8번 내 친구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어? 아니 엄마 얘가 왜 엄마 딸이야 며느리야 며느리 내 마누라라고 딸처럼 생각한다는 소리 하지마 이러면서 오지게 실드 쳐주고 다 막아주는데 너는 그냥 혼자 살아라 9번 만약 니 친구가 아무 잘못도 없이 너가 엄마한테 욕을 쳐먹고 있는데 그 꼴을 먹어도 나는 중립이야 일할지 하면 내가 너 인정한다 바로 이거죠 10번 아니 여친을 왜 계속 데리고 가? 또라이야? 미친 거냐고 11번 니네 부모님 가게에는 너 혼자 가세요 안 그래도 어렵고 불편한 자리인데 여친은 거기다 앉혀놓고 부모님 일만 받을 거면 도대체 왜 데리고 가는 겁니까? 그리고 니네 어머니 너무 예의가 없어요 아들이 데려온 여친을 먼저 챙겨줘야지 아들과 남편에게만 날개와 다리를 준다고요? 아니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대접하면 천벌받아요 저도 아들딸 키우는 사람이고요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요 요즘 세상은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대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내 딸이 그런 거지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면 너는 당장 헤어지라고 했을 거라고 12번 아니 이 사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모님 가게 일 도와드려야 된다면서 여친은 도대체 왜 달고 가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뭐요 이유가? 되될 거예요? 결혼하면 무료봉사 종업원이 되어야 하니까 지금 미리 데려가가지고 견습을 시키는 거죠 13번 중간은 없다 한 명만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 결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안 그러면 평생 너희 엄마 아들로만 살 수도 있는 거다 명심해라 14번 그 여자 그냥 놔줘라 닭볶음탕 야 닭요리는 닭다리 같은 거 손님 둘 거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자 내가 아는 언니네 집에 놀러 갔다가 나 진짜 빈정상해가지고 그 뒤로 두 번 다 신에 안 간다 아니 어쩜 닭다리랑 살이 많은 부분은 다 지 남편이랑 아들 입에 갖다 주고 나랑 지 앞에는 목이랑 뼈밖에 없어 그래서 언니 아들 앞으로 손 쭉 뻗어가지고 하나 내가 뺏어 먹었는데 그때 언니 고딩 아들내미가 나를 쳐다보더라 살짝 무한했지 그리고서 나중에 또 밥 먹으러 오라네 미쳤냐 내가 거길 또 가게 여하튼 이 언니 아들내미 결혼하기 진짜 힘들 거야 지가 알고 지내는 친한 동생한테도 일할지를 하는데 며느리한테는 오죽하겠냐고 야 너도 니네 엄마랑 연근을 가고 없으면 여자 같은 거 만나지 마라 맨날 아들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하는 나이 먹은 80 먹은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도 그런 적 없어 나랑 오빠랑 먼저 먹어버려서 탈이지 손님 오면 그래도 자제를 한다고 사람 초대해놓고 닭보리탕 딸랑 하나 만들어 지금 이게 뭔 짓거리냐 중립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는 중립이 아니고 매립을 당해야 돼 매립 늘 얘기하는 거지만 보통 아무리 그지같은 싣자라 해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결혼하기 전에 최소한의 가식은 보여주거든요 이런 경우 더 챙겨준다든지 그런데 이런 가식조차 없는 거 그 최소한 남을 속이겠다는 마음도 없는 거는 완전히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설명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하면 바로 시궁창이지 글 올라오는 거야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